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의 외국어와 수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쓰면요. 서류 점수 0점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과열된 중고교생들의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외부 스펙 기재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도 대입 학생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외부 스펙을 적을 경우 서류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스펙에 해당하는 항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성적과 수학 물리올림피아드와 외국어 경시대회 등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의 교회 수상 실적입니다. 교육부가 열거한 항목에 속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이 주최한 대회의 수상 내역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어학연수와 같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쓰더라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부 스펙 기재 금지는 학생부 전형에 한하고 특기자 전형 등에서는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또 대입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문항수와 글자 수를 줄이고 내용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통양식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통양식의 활용 여부를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수현입니다. TV조선 박수현입니다.